이번 시간에는 브릭이라고 하는 각각의 블럭 하나하나를 레고에서는 브릭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브릭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부품들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아무튼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브릭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시 닫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하면 이것은 문, 큰 틀에서 문과 관련되어 있는 브릭을 모아놓은 것이구요. 그리고 이것을 클릭하면 이것은 마인드스톰, 마인드스톰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릭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브릭을 하나, 이 화면에다가 제가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것을 선택하고 이 중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제일 흔한 브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것을 화면에 갖다 놔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 4.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2 곱하기 4인 거죠. 자, 여기서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브릭이 이렇게 딱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화면에 놓고 싶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구요. 만약에 브릭과 브릭을 연결하고 싶다, 쌓고 싶다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것 클릭해서 제가 이 위로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를 잘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영역이 있죠? 저건 뭐냐면 지금 저 녹색으로 표시되는 브릭과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이 브릭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두 개의 브릭이 나란히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면에 있는 브릭을 여러분이 제거하고 싶다면 자, 그 브릭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D, E, L, E, T, E 저것은 단축키입니다. 여러분이 키보드 D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된, 선택된 브릭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현재 D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클릭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할 때마다 브릭이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선택 툴로 돌아가려면 여기 있는 첫 번째 것을 클릭해서 이전 상태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브릭이 삭제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생긴 음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브릭을 제가 클릭해서 요렇게 화면에 갖다 놓고 클릭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각도가 아니라 현재 이 상태에서 어 90도 방향으로 제가 회전을 시키고 싶으면 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향 방향을 나타내는 키가 나타납니다. 아이콘 보이시죠? 바로 저 아이콘이 나타난 상태에서 여러분이 키보드에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화살표 키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요 브릭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 아래의 화살표를 누르시면 위로 하는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 아래의 키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게 되죠. 그리고 좌우를 누르면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마우스 포인트 옆에 나타나는 저 방향 방향키 모양으로 생긴 저거 보이시잖아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자 이게 나타난 상태에서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브릭 있죠? 이 브릭의 어 각도 또 기울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조종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있는 요 브릭을 다른 브릭과 연결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게 이렇게 생긴 브릭을 선택하시면 저것은 바퀴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그런 지지봉 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건데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요것을 저 바퀴의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자 클릭한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퀴를 둘러싸고 있는 녹색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선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봉을 저 구멍에 꽂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예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기 있는 요 화살표 방향 있죠? 이 방향을 조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것을 잘 보이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중간에 놓고 싶으면 예 평면으로 화면을 옮기시고 자 이 방법은 제가 다른 수업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요 두 개의 브릭이 결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브릭을 화면에 배치하고 또 브릭과 브릭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브릭의 각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브릭은 레고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기본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브릭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은 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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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